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금요일이 아닌데 선생님이 왜 나타나셨나 궁금하겠죠? 이제 3평이 얼마 남지 않아서 금요일날 퀘스트가 올라가면 3평 대비 일주일, 3평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남겨놓고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늦어버릴 것 같아서 아 이제 어떡하지? 뭐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있을 것만 같아서 3평 대비 이야기를 좀 하려고 급히 나타났습니다. 3월 학평 대비 일주일 전 FAQ 가장 흔히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생님이 QA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 중 하나가 아직 개념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 지금 개념 에센스를 수강해도 늦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매년 3월부터 수능 전까지 올라와요. 정말 매년 올라와요.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야. 개념 공부할 시즌이 끝난 것 같은데 저는 겨울에 개념은 조금 됐다라는 생각으로 문제풀이를 했는데 막상 문제가 잘 안 풀리고 개념을 정말 다시 한 번은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다가 개념 에센스를 지금이라도 해야 할까요? 늦지 않았을 거야?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요. 3, 4, 5, 6, 7, 8, 9, 10월까지 해. 그 이야기는 제대로 한 번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한 번은 하게 된다는 뜻이야. 지금 3월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빠른 편이에요. 물론 겨울 시작할 때 시즌 1부터 개념 에센스로 시작을 해서 개념을 바닥까지 공부하고 타협 없이 완전히 다 채화시키고 개념으로 빅킬러, 중킬러, 킬러까지 푸는 것을 공부했다면 정말 좋겠지만 베스트지만 하지만 그 대신 문제를 풀었고 문제를 푼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아닐 거야. 너무 많이 후회하지 마시고 그래도 개념을 한 번은 해야 하는데 3월이면 그리 늦은 시기는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여름 6평 끝나고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고 9평까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9평과 수능 사이에 이 개념 에센스를 하는 선배들도 되게 많았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시기에 했든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 그게 수능 전이어도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세요. 개념 에센스라는 이 강의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 아주 기본부터 완전 고난도 실정까지를 아우르고 있고 개념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개념이냐라고 선생님은 자를 수 없어. A부터 Z까지가 개념이죠. 수학자들이 수학적 정의를 하는 그 순간 그 정의 속에는 아주 쉬운 B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산부터 시작해서 깊이 있는 이 정의 속에 들어있는 뜻 킬러로 출제가 되는 주제까지가 한꺼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개념을 공부한다는 건 A부터 Z까지를 한 방에 본다는 것. 그래서 개념 에센스의 개념은 타협이 없고 아주 쉬운 개념부터 아주 어려운 고난도 바닥까지 깊이 있는 개념까지를 완전히 끝내는 거고 그래서 개념 에센스를 할 때 선생님이 한 5분 정도는 겸손해야 된다. 다 아는 것 같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5분 동안 겸손하게 참고 듣다 보면 그 다 아는 것 같았던 그 개념에서 퍼져 나오는 그 줄기들을 이렇게 보면 아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아는 것 같았던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파생되는 또는 사실은 아주 깊이 있는 본질이었던 그러한 개념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킬러까지 해결한다. 라하기 때문에 이 개념 에센스의 개념이 아주 단순 개념 내가 여러 번 돌린 개념이 아닐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그 개념으로 이 개념 에센스에 들어있는 문항이 빅킬러, 중킬러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개념을 공부하면 이 정도까지 일단 풀어보고 얘 난이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계속 말하지만 빅킬러, 중킬러, 킬러까지 개념 하나로 일관되게 뚫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문제를 풀려고 개념을 공부한 거잖아. 킬러까지 풀어내려고 개념을 깊이 있게 바닥까지 한 거잖아. 100점까지 흔들림 없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확신하면서 수능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바닥까지 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킬러까지 풀어봐야지. 개념 에센스 안에 들어있는 문항은 초고난도 문항까지라고 봐야 돼. 그래서 아주 쉬운 개념부터 깊이 있는 심화 개념까지 기본 개념부터 실전 개념까지를 아우르면서 그 개념으로 빅킬러, 중킬러, 킬러, 초고난도 문항까지 한 방에 같은 일관된 관점으로 뚫는 것.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개념으로도 괜찮겠지만 마무리하는 개념으로도 충분하다. 어차피 선생님 수강생들은 수능장에서 시간이 남고 100점을 받아온 그 오르세 학원에 있고 또 온라인에서 공부하고 찾아오는 선생님 수강생들은 3회독, 4회독을 해. 마지막에 수능 보러 가기 전에 모든 것 다 문제 푼 건 내려놓고 2, 3주 정도는 개념 에센스 다시 복습해. 그리고 정말 수능으로 정조준된 마지막 공부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여도 상관없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그건 아주 적절한 빠른 시기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들어보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면 느낄 거야. 아, 이 문제가 결국은 다 하나였구나. 아, 이렇게 문제가 풀리는구나. 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꼭 들으세요. 두 번째, 3평 범위 학습이 덜 됐는데 이 상태로 3평 대비 천우신조를 봐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선생님 수강생들을 위해 만든 또는 사물학평 전 시즌 1의 공부의 끝맺음을 위해서 만든 모의고사야. 그래서 30문제를 풀므로써 모든 개념이 한 번씩 스쳐가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가진 허점이 있다면 분명히 그 문제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거꾸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계속해서 개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야 되는 시기도 있지만 실전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허점을 찾아 들어가 그 부분만 메꿔주는 효율적인 공부를 할 때도 있거든. 그게 바로 시험 직전이에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반복할 수는 없어.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시기는 시험 기간 되기 전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아직 덜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있어. 나한테만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어. 다 됐을까? 내가 아직 좀 덜 된 거 아닐까? 모의고사를 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야.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런데 그런 심정이 들 때 피하지 말고 3평부터 해보는 거죠. 천우신조는 그러라고 만든 거야. 이게 실전 모의고사인데 실전을 위한 실전이잖아. 그래서 이 30문항을 통해서 모든 개념, 모든 접근 그 단원별로 알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 한 번씩은 스쳐가게끔 사실은 30문제가 그냥 일반 모의고사에서 보이는 그런 밀도가 아닌 3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OT에서도 얘기를 했고 퀘스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 번 해보세요. 3평 대비 천우신조를 하면 천우신조 각 문항에 레퍼런스가 달려있고 레퍼런스가 어떻게 달려있냐면 이 레퍼런스 활용법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14번에 이런 도형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듣고 이 도형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주시는데 이 문제에 대한 개념을 좀 채워야 되겠어. 내가 허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와 관련 개념이 어디 있는지 레퍼런스 개념에 문항마다 레퍼런스를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강의 안에. 그래서 첨부 파일로 들어있어. 레퍼런스 개념, 참고할 수 있는 개념이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인데 개념 에센스에서 찾아서 들으려면 18강, 15분 17초에서 35분 58초, 40분 58초에서 50분 이 사이를 들으면 된다라고 돼 있어. 그리고 세컨 찬스라고 하는 텐데이즈 개념 완성이라는 압축된 선생님의 시험대비용으로 바라라고 했던 개념 압축 강의를 이용하려면 8강의 이 시간대를 보면 돼. 그리고 기출백선에서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풀기 전에 냠냠 개념 한 판이라고 그 단원에 해당하는 개념을 한 판으로 정리해 주는데 만약에 그 한 판 개념으로 빠르게 보고 싶은 사람들은 기출백선의 8강의 이 부분을 봐라. 라고 개념으로서 레퍼런스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개념 에센스를 들으신 분들은 개념 에센스를 활용하고 조금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텐데이즈를 개념 에센스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기출백선의 앞의 냠냠 개념 한 판을 이용하라고 개념도 세 가지 세 개의 강의 속에서 각각의 어떤 상황에 맞게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이 문항과 유사한 레퍼런스 문항을 풀어보고 싶다. 유사 기출을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개념 에센스 수원의 4단원의 SQ8번을 풀어보시든지 또는 기출백선 27번, 31번을 풀어보면 이 문제 속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기출문제를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다. 이런 문항마다 레퍼런스를 달아놨어. 그러니까 천우신조를 지금 보고 깨져봐야죠. 천우신조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풀어본 선배들 또는 이번 천우신조도 수강평을 보시면 정말 많은 걸 배웠다. 그 말은 그만큼 어려웠다. 100분 안에 다 풀기가 힘든 시험이었다. 한 문제 한 문제 다 까다로운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수학적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차근차근 풀면 우리가 개념 에센스에서 했던 심화된 개념들. 그러니까 너 요정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게 아니야. 여기까지 완전히 다 알아? 라는 걸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는 내가 진짜 허점이 있는지 몰랐어. 그런데 그 허점을 모른 채 시험장에 가게끔 두지 않는다는 거지. 천우신조는. 그 허점을 발견하게 해주는 시험식이기 때문에 풀어보고 많이 틀릴수록 배울 게 많을 거야. 맞은 문제일지라도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그에 관한 개념과 기출 문제만 풀어보더라도 우리가 배운 수원수도 공통문화 그리고 사물학평 범위에 해당하는 선택과목에서 해야 되는 모든 건 이 레퍼런스 안에서 한 번은 다 지나가. 일단 여기를 채우면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공부야. 이렇게 3평 대비를 하시고 6평 대비로 다시 천천히 회독, 누적 복습을 하면서 여러 문제를 풀어보다가 또 6평 직전에 3월 대비를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아, 그때처럼 천우신조 보고 또 레퍼런스 문항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약점들을 채우고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 직전 대비 그것도 해봐야 아, 여기서 이거를 좀 덜 할걸 아, 이건 안 했어도 돼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야 6평 대비를 더 잘할 수 있고 그걸 경험으로 9평 대비를 더 잘할 수 있고 그 모든 걸 경험으로 수능 전에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거든. 그것도 경험해야 된다고 시험 자체도 경험해야 되지만 시험 준비 과정도 경험하는 거야. 근데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아,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라는 생각으로 다시 처음부터 개념을 해야지 그러면 끝을 늘 못 봐 늘 마지막을 못 보고 앞쪽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해봐 뭐라도 한번 해봐 아, 나는 그래도 실모까지 이 실모라는 걸 많이 하라는 게 아니잖아 딱 하나예요. 선생님 천우신조도 그러니까 해보세요. 천우신조 지금 해도 될까요?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차라리 누적 복습을 좀 더 하고 3평을 볼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 내가 책임질게 라고 약속하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끝맺음에 시즌 1을 딱 마무리 지어주고 허점을 스스로 발견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그걸 발견하게 해주는 경험이 바로 천우신조의 문항들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준비한 어떤 선물 같은 그런 시험지 30문항이 들어있는 시험지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그리고 4번은 기출백선을 이제 수강하려고 하는데 개념 에센스 2회독을 어떻게 병행해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해요. 일단 기출백선을 수강하려고 하는 지금 이 시기가 개념 에센스를 공부한 지 아주 오래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첫 단원 예를 들어 수트에서 함수의 극한을 시작하기 전에 수원이라고 하면 지수화로그 하기 전에 개념 에센스 지수와 로그 단원에서 본인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놨죠. 그 본인의 손필기를 한번 쭉 보세요. 아 맞아 이런 내용이었어. 맞아 맞아 이런 거였어. 라는 게 스무스하게 읽히면 지나가. 근데 기출백선 하면서 병행하는 회독의 방법이에요. 눈에 어떤 게 딱 걸려. 이거 뭐였지?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부분의 강의를 반드시 확인해. 그 부분의 강의를 확인하다 보면 앞뒤 조금씩 더 보게 되고 아 이거였어. 라는 게 더 확신이 들 거야. 그렇게 기출백선을 보세요. 문제도 마찬가지야. 비큐 에스크 파이널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풀 수 있지. 문제 보고 아 이거 이렇게 푸는 문제였어. 맞아 맞아.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랬어. 이 조건 체크하라 그랬어. 읽히면 지나가는데 어 이 문제 어 이 다음에 어떻게 푸는 거였지? 조금이라도 걸리면 손으로 풀어보고 반드시 해설 강의 다시 듣고 이렇게 효율적인 복습으로 병행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기출백선까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강의까지 몽 들으면서 회독 몽땅 들으면서 회독 그렇게 회독한 다음에 유평전에 또 유평전 천우신주하고 기타 등등 계속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 고민은 선생님이 이미 했고 그 많은 수험생들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선생님을 찾아오는 선생님 진짜 제가 꿈을 이뤘어요. 정말 선생님이 수강생들하고 밀접하게 붙어있는 상태로 이 일을 매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그 안에서 이미 많은 고민을 한 매일매일 보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룰까라는 고민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선생님이 주는 걸 고민 없이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분명히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3평 일주일 전에는 뭘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근데 일단 수능에서 성공한 친구들 9평, 6평, 3평 그 전후로 모든 수험생활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갈 길을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냥 하던 걸 해요. 일반적으로 본인 공부하던 걸 해. 단 선생님이 주는 걸 또 플러스 알파로 하지. 시험 직전이니까 시험 대비니까 그 시험 전에 선생님이 하라고 주는 것들이 개념의 센스 회독해야 된다. 눈으로 보면서 걸리는 거 있으면 반드시 강의 다시 들어. 천우신조에서 모르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그 부분 찾아 들어가서 또 강의 거꾸로 들어. 그러니 이게 전체 누적 복습도 이루어지면서 부분 부분 내가 느낀 허점들도 채워가고 이게 앞으로 뒤로 같이 막 병렬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공부를 1년 동안 계속해요. 미친듯이 해요. 그러다 보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지.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데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공개 수배를 하나 할게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학원에 있지 않을 때 학원에 어느 수강생이 대학에 간 수강생인가 봐요. 찾아와서 카운터에 계신 실장님께 선생님한테 편지와 선생님을 이렇게 그린 카메라에 잘 보일까요? 선생님을 그린 너무 예쁘게 그렸어요. 이게 아마 사람이 좋아져서 눈에 뭐가 씨면 저 사람이 음치여도 저 사람 노래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그 사람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눈에 뭐가 씬 수강생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선생님을 이쁘게 그려줬어. 이걸 그려서 학원에 와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왔더니 이걸 주고 갔대요. 그래서 편지에 혹시 연락처라도 있을까 봤더니 없어. 공개 수배를 하겠습니다. 이걸 오르세 학원 분당 오르세 학원에 와서 놓고 가신 분은 QA를 통해서든 또는 연구실 QA를 통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연구실 번호도 지금 모를 거기 때문에 QA를 통해서라도 꼭 연락을 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고 공지사항을 올리고 하는 과정에 이렇게 이쁘게 그림을 잘 그리는 분 또 필요하거든요. 조교로 함께 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쁜 그림까지 열심히 그리는 동안에 얼마나 선생님을 생각했겠어요. 그 고마운 마음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게 꼭 연락을 해주세요. 공개수배에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퀘스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학을 간 친구라 그래도 아마 선생님 수강생들 특징은 뭐냐면 대학을 가도 퀘스트를 봐요. 선생님 퀘스트를 보면서 또 일주일 일주일 행복하게 산다고 하니 이 퀘스트를 보면 꼭 연락을 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3평 우리는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어. 선생님도 지금 계속 기출백선 촬영하거든요. 틈만 나면 촬영을 하고 있고 3평 전에 수투까지 어떻게든 마무리해주려고 막 찍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해요. 알겠죠? 네 그럼 안녕.